벤쿠프 때 갔어요? 응, 막노 그때는 뭘 했지? 그때 스키점프하고 그때 컬링하고 돕슬레이하고 아, 그때 컬링했다고? 아, 그럼 컬링 가능하네? 턴 있었죠 그때 그 기본 매뉴얼을 다 턴 있었죠 턴 있었죠 턴 있었죠 계속 끼워져서 못하는 게 뭐예요, 그럼? 솔직히 다 가능하죠? 동계 다 가능하네 바로 성재야, 내일 동계인데 네가 와야겠다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림픽 가면 아, 피규어 피규어 피규어는 우리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아니, 하면 또 하는데 아, 그러니까 아무리 다 해먹어라 아, 피곤해 턴 있었죠 다 가능해?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 해먹어라